안나와 요아킴 요아킴은 잘생기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점치는 않았지만 비교하면 매우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요아킴은 키가 작고 어깨는 넓고 동시에 마른 편이었는데 놀랍도록 경건하고 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의 외모를 생각하면 웃음이 나옵니다. 요아킴은 가난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요셉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할아버지는 다윗의 후손이었으며 마트한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는 두 아들 야곱과 요셀을 낳았고 야곱은 요셉을 낳았습니다. 당시 배피를 구하는 것은 아주 단순한 일이었습니다. 구원자들은 상당히 어색하고 수줍었고 선을 보면 결혼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요아킴과 안나는 작은 곳에서 결혼했습니다. 소수의 하객들과 사제 한 명만 참석했습니다. 안나는 약 19살이었습니다. 그들은 안나의 아버지 엘리우드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 의심은 세포리스 마을에 속해 있었지만 그곳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큰 집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의심이 가장 컸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들이 몇 년 동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매우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완전히 유태인이었는데 하지만 그들 안에는 놀라운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들이 웃는 모습을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결혼생활을 시작했을 때 슬퍼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고요하고 고른 성격에 젊은 시절에도 침착한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종종 비슷한 침착한 젊은 부부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나 자신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저들은 안나와 요아킴과 똑같구나. 안나의 부모는 부유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양떼와 소떼, 아름다운 카펫과 가구들, 그리고 많은 하인과 하녀를 거느렸습니다. 나는 그들이 밭을 경작하는 것을 보지 못했지만 종종 그들이 소를 목초지로 몰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매우 경건하고 믿음이 두텁고 자비롭고 단순하며 정직했습니다. 그들은 종종 짐승들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 3분의 1을 성전에 주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곳으로 데려가 성전종들에게 넘겨 주었습니다. 두 번째 부부는 가난한 자들에게 주거나 또는 지인들의 요청에 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장 좋지 않은 나머지 부부는 자신들의 소유로 했습니다. 그들은 매우 검소하게 살았고 요청한 모든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어렸을 때 나는 자주 생각했었습니다. 주면 많이 받는다. 대로 주고 말로 받는다. 주는 사람은 대가로 두 배 받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들의 세 번째 부분이 항상 증가하고 곧 모든 것이 너무 많아서 다시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축제 행사 때는 그들의 집에 많은 친척들이 모였지만 나는 그다지 큰 잔치를 보지 못했습니다. 가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는 것을 보았지만 그들이 연회를 벌이는 것은 결코 보지 못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을 때 나는 그들이 원을 그리며 동그랗게 땅에 앉아 간절히 기대하며 하느님께 대해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말하면서 하늘을 바라고 갈망할 때면 종종 이웃의 나쁜 사람들이 악의의 적개심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런 악한 자들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집으로 초대해서 모든 것을 두 배로 나누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사는 동안 안나에게 첫 딸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아기는 약속의 자녀는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태어날 때 예언되었던 징후가 없었고 약간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는 안나가 임신했을 때 그녀의 여종 때문에 괴로워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하녀 중 한 명이 요아킴과 관계를 맺고 길을 잃었습니다. 안나는 그녀가 집안의 엄격한 규유를 위반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며 그녀의 잘못에 대해 그녀를 다소 심각하게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하녀는 자신의 불행을 마음에 새겨 사사나를 일찍 출산했습니다. 안나는 이 문제가 자신 때문이 아닐까 두려워하며 위로받지 못했고 그 결과 그녀의 아이도 너무 빨리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딸은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에게 약속의 징조가 없었고 또 너무 일찍 태어났기 때문에 안나는 이것을 하느님의 형벌로 여기고 자신의 죄라고 믿으며 크게 괴로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갓 태어난 딸에게서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사랑스럽고 착하고 상냥한 아이였고 나는 항상 그녀가 조금은 살찌고 튼튼하게 자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그녀를 매우 좋아했지만 그녀가 그들의 결합에서 기대되는 거룩한 열매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약간의 불안과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보속하고 오랫동안 자제했습니다. 그 후 안나는 불임의 상태가 되었는데 그녀는 이것이 그녀가 죄를 지은 결과 때문이라고 보았고 그녀의 모든 선행을 배가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홀로 진지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서로 떨어져 살면서 자선을 베풀고 성전에 희생체물을 보내는 일도 자주 보았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안나의 아버지 엘리우드와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첫 아이의 나이를 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부모로부터 분가해서 나사렛 인근의 땅에 있는 요아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집에 정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은둔의 결혼생활을 새로 시작하고 그들의 연합에 하느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그분을 더 기쁘게 하는 삶을 살려고 했습니다. 나는 이 결정이 가족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것을 보았고 안나의 부모가 자녀의 새집을 준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양떼와 소떼를 나눴는데 우리의 집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소, 양을 자녀들을 위해 구별했습니다. 모든 가정용품과 그릇, 옷은 문 앞에 서 있는 당나귀와 소에 실려 있었습니다. 모든 선한 사람들은 짐을 싸는데 매우 영리했고 짐승은 짐을 지고 옮기는 방식에 매우 똑똑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짐승의 물건을 실을 때에 비하하면 우리가 마차에 물건을 싣는 것은 전혀 똑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름다운 가정용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든 그릇은 마치 장인이 특별한 사랑과 의도로 만든 것처럼 지금보다도 더 섬세했습니다. 나는 그들이 아름다운 장식으로 장식된 깨지기 쉬운 주전자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것들에게 이끼를 채우고 더 많은 이끼로 감싸고 끈의 양쪽 끝을 단단하게 하여 색있는 양탄자와 옷으로 덮여있는 동물의 등받이에 매달았습니다. 나는 그들도 금으로 수놓은 값비싼 양탄자를 포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는 떠나는 자녀들에게 주머니에 무거운 작은 덩어리 의심할 여지 없이 귀중품 뭉치를 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자 남종들과 여종들이 행렬에 합류하여 양태와 짐승을 몰고 새집으로 옮겼는데 약 다섯여섯 시간 거리에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이 요아킴의 부모의 것이었던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안나와 요아킴은 모든 친구와 종들에게 감사와 작별을 고한 후 좋은 추억을 안고 또 새로운 각오로 집을 떠났습니다. 안나의 어머니는 더 이상 생존에 있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새집으로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마도 아버지 엘리우드가 다시 결혼했거나 요아킴의 부모가 그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안나의 맞다린 약 여섯 일곱 살 된 메리 헬리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의 새집은 쾌적한 언덕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것은 초원과 나무로 둘러싸여 있었고 나사렛 서쪽으로 나사렛 계곡과 자블론 계곡 사이의 높은 곳에서 1시간 30분이나 족히 1시간은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부모들이 미리 물건을 보내서 정리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종과 하녀들은 짐을 쌀 때처럼 아름답고 깔끔하게 모든 것을 풀고 정리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조용하고 지능적으로 스스로 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것이 곧 안정되고 조용해졌고 자녀들을 새집으로 데려온 부모들은 그들을 축복하고 포옹하며 작별 인사를 하고 어린 손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런 비싼 경우에 잔치가 벌어지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종종 둥글게 앉아서 카펫 위에 작은 그릇과 주전자 몇 개를 놓고 있었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일반적으로 신성한 것과 거룩한 기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제 여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룩한 부부를 보았습니다. 과거의 모든 것을 하느님께 바치고 이제 막 결혼한 것처럼 행동하며 하느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애쓰며 따라서 그들이 어떤 것보다도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그분의 축복이 그들에게 내리도록 하는 것이 그들의 의도였습니다. 나는 두 분 모두 양떼 사이로 가서 부모의 모범을 따라 양떼를 성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그들 자신의 세 부분으로 나누는 것을 보았습니다. 가장 좋은 최선의 부분은 성전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차선의 것을 주었고 자신들은 가장 좋지 않은 것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들의 집은 꽤 넓었습니다. 그들은 별도의 작은 방에서 살며 잠을 잤는데 나는 그들이 그곳에서 매우 헌신적으로 각자 스스로 기도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오랫동안 이런 식으로 살면서 관대한 자선을 베푸는 것을 보았고 그들이 양과 물품을 나눌 때마다 모든 것이 빠르게 다시 늘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급기와 자제를 지키면서 매우 급력적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그들이 참회하는 옷을 입고 기도하는 것을 보았고 요아킴이 멀리 목초지에서 그의 양들과 함께 있을 때 무릎을 꿇고 하느님께 간구하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첫 아이가 태어난 지 19년 동안 그들은 열매 맺는 선물을 항상 갈망하고 점점 더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느님 앞에 경건하게 살았습니다. 나는 나쁜 성향의 이웃들이 그들에게 다가와서 아이들이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나쁜 사람들일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비웃는 것을 보았습니다. 안나의 부모와 함께 있는 여자아이는 그녀의 불임 때문에 입양한 딸이라고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녀가 집에서 함께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착한 부부의 고통은 새롭게 되었습니다. 안나의 확고한 믿음은 메시아의 오심이 가까웠으며 그녀 자신이 그분과 관련이 있다는 가장 깊숙한 곳의 내적 확신으로부터 뒷받침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큰 간구로 약속의 성취를 위해 기도했고 그녀와 요아킴은 항상 삶의 더 완벽한 순결을 추구했습니다. 그녀의 불임의 죄책감은 그녀를 깊이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회당에 나타났을 때 모욕당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요아킴은 키가 작고 호리호리하지만 튼튼했는데 나는 그가 재물을 바치기 위해 짐승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자주 보았습니다. 안나도 키가 크지 않았고 매우 섬세한 모습이었습니다. 슬픔이 그녀를 너무나 여위게 했기 때문에 그녀의 뺨은 여전히 약간 붉게 물들었지만 꽤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몫은 점점 더 작게 하면서 양떼의 일부를 성전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계속 주었습니다.